굉장히 나이 들어보여. 집 밖에 나가지 말아야 돼요? 법칙이 있어요. 333 법칙. 얼굴이 한 5년에서 10년은 잘 못 보이네요. 제가 알기로는요. 일로 푸드만큼 좋은 게 없대요. 노화 예방이 굉장히 탁월하다.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거든요. 3월 14일 목요일 10시 30분. 닥터 서방 레시피 홈메이드 쿠프 닥터 박상. 많이 기대해주세요. 동황 되려면 꼭 보셔야 돼요. 이 핸드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